뉴스타파 녹취 뉴스타파 녹취 계속 듣고 오셨다면서요? 다 들었습니다 72분 제가 예전에 대선 전에 뉴스타파 요약 녹취도 들었기 때문에 그때 제목은 그거잖아요 윤석열과 박영수가 조우영 봐줬다는 거잖아요 이번 풀버전 제가 다 들었어요 오히려 봐준 게 더 생생하게 나와요 뭐가 조작이고 세상에 100번을 양보해서 만약에 뉴스타파의 편집본이 온본하고 진짜 뭔가 다른 게 있었다 뭘 뭘 삽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장난을 쳤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범죄도 아니고 사형의 철 범죄도 아니고 지탄받아 마땅한 정도겠지만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일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반국가 범죄나 국기문란 범죄나 사형의 철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중재미원회로 가든가 아니면 어떤 재판 과정 거쳐서 아니면 본인들이 진짜 억울했다 지금이라도 억울했다 어 윤석열이 억울했다 커피 안 타줬 커피 타줬 또 나왔다 그래서 소리배상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뉴스타파 보도는요 온본이나 편집본이나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보도가 나와 있잖아요 윤석열이 봐줬다는 거죠 박영수를 통해서 조형을 그 핵심 본질은 특수부라인이 개입을 했다 이런 주장인데 편집본하고 언본하고 유일한 차이는 분량의 차이뿐이에요 그런데 오마이티비도 만약에 72분짜리가 들어왔다 대선전 3일 앞두고 들어왔다 당연히 보도하지 않겠어 1일 저라도 할 거예요 안징글티비에서도 할 거예요 언론사는 아니다라도 두 번째 이것은 이게 보니까 인터뷰라 보다는 오마이 뉴스가 잘 분석했더라고요 주말에 인터뷰는 거의 사담이잖아요 사담 일종의 신앙님 씨가 친분이 있는 김만배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대장동은 요즘 엄청 구설수 올랐던데 대장동 사건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잖아요 고발도 많이 했고 대장동 복잡하거든요 공부하는 자리 둘이 심지어는 메모과제 하면서 공부하잖아요 A1, A2 처음에 대장동 민간 세력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날라가 부산 설명을 쭉 해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김만배의 강의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들으면 인터뷰가 아니에요 부동산 이렇게 개발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재명은 오히려 제가 잘했다는 게 오히려 입증이 되는 인터뷰거든요 저는 오히려 뉴스타파한테 아쉬운 건 그때 이걸 전부 다 공개하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이거 다 봤으면 그리고 이제 신앙님 씨가 제보한 다음에 약간 시간 걸린다고 올렸잖아요 편집에서 그게 아니라 제보하자 바로 올려버렸으면 풀 버전으로 물론 저는 추정껏 이랬을 것 같아요 신앙님 씨, 다현 씨,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김만배 씨가 몰래 녹음을 했고 진짜 사담이고 애들 이야기하는 것도 나오고 사람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이진동 기자 이야기도 나오고 진짜 여러 사람 이야기 나오거든요 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화 받고 중간에 전화도 받잖아요 김만배 씨가 이건 편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사담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원래 제보자들이 요청하면 그 사항이 부당하나 과도하지 않으면 들어주잖아요 어쨌든 이건 제보인데 공익 제보인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상상을 해보면 후회를 해보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악마가 됐는데 이 풀 버전을 국민이 다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다 듣는다면 지금 뉴스타파 입장 풀 버전 40몇만 들었더라고요 400만, 4천만이 다 들어야 됩니다 마치 김건희 녹취록 전부를 들어보면 MB 스테이트의 편집본 소송을 당해서 편집본이 이상하게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논란만 거쳤잖아요 근데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박정희 의자님하고 제가 대선 전에 실제 거의 전문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분 다 방영하고 우리 둘이 설명당하고 지금 450만 명이 봤더라고요 이건 진짜 최소 400만, 500만, 천만 원 봐야 돼요 뉴스타파 일단 여러분 뉴스타파 72분 전문을 노예 퍼뜨려 주십시오 그럼 대장동 사건의 경과와 전말이 다 나오고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창시원에 전혀 말이 안 통하고 진짜 시민회에서 몇 천억을 뜯어간 다음에 또 뜯어가는 놈으로 나와요 진짜 공산당 빨갱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가 다 나와요 섬령이 그리고 이재명은 우리가 몇 놈이 로비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재명은 알 수가 없다 왜? 누가 이 사업에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특정금전 신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싹 다 나와요 이 과정이 오히려 이건 재판부에 제출하면요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 이거 무죄가 아니라 판사가 칭찬해 줄 것 같아요 변호인의 주장이 아니라 대장동 주범인 김만배가 여기서 그거는 남욱 변호사의 CR도 안 먹힌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그때 많이 보도가 되고 알려졌지만 이미 나왔지만 훨씬 더 생생해요 그래요 들어보는 부분이 근데 쟁점은 이거 같아요 이게 대선 개입하려고 기획 허위 인터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 전면 반박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대선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열린 카페에서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까지 다 들리고 그런데서 그것도 인터뷰도 아니고 몰래 녹음을 합니까? 둘이 짜고 그다음에 중간에 전화를 이런 거 아니에요? 연출 다 세세하게 연출해가지고 아니 연출인데 중간에 전화를 막 세 번씩 받으면서 막내야 그 새끼 그 새끼 아주 나쁜 새끼야 욕도 나와 욕도 나오고 사람 이름 다 나옵니다 윤석열이 박영수 뭐 머니투대장 홍성근이 뭐 김태정 여러분 진짜 들어보세요 제가 궁금함을 야기만 시켜드릴게요 다 들어보세요 정말로 그리고 뉴스타파 편집본하고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애국이 없어요 유일한 애국이라 하면 솔로 뉴스에서도 그건 지적했더라고요 뭐냐면 조우영 대장동 불법 투기 사건의 시작이 부산저축은행의 1800억대 부실 대출인데 그것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우영이가 연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10억을 넘는 돈을 받아요 당연히 그걸 수사했으면 윤석열 조우영 구속시켰어야 했죠 그리고 그 관련자들도 다 만약에 대장동 사과 관련해서 다 구속됐으면 이자들은 없어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충주 집회에서도 솔로 뉴스 대표가 당시 공소장을 갖고 왔더라고요 윤석열 이름이 찍힌 공소장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많이 구속시켰어요 부산저축은행 회장 부회장 다 그런데 조우영이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관련된 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1800억이 불법 투실대책인데 수사를 안 하면 뭘 합니까 물론 부산저축은행 불법 투실대책은 더 있었지만 1800억이면 그리고 그걸 예금봉공사가 결국 저축은행의 가입자들에게 5천만 원의 예금자 보호해지잖아요 아직도 환수가 다 안 됐어요 수백억이 남아있어요 저축은행이 그래서 국민 세금 공적자금도 투입된 사건이에요 결국 그런 사건에서 핵심이 슬로 뉴스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자세히 보면 박길배가 봐줬다 윤석열 밑에 검사예요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뉴스타파 편집부는 윤석열이 봐줬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편집이 됐다는 거죠 디테일한 지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맥락으로는 슬로 뉴스의 지적이 설득력에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윤석열이가 박영수랑 친하니까 박영수와 윤석열을 데리고 있었던 애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조우영한테 야 박영수를 소개시켜줄게 박영수 소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수가 야야야 너 돌돌고 왔다마 개보고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와라 그래 우리가 대선전에 했던 이야기 대선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윤석열이 커피 다줬다고 뉴스타파 보도하지 않았어요 저희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니 커피를 누가 다준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나 그때나 윤석열이 봐줬다고 그랬죠 우리가 거기에 그래서 디테일하게 바로 앞 단어는 아니 박길배가 봐줬지라고 나와요 김만배 말이 근데 그 앞에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라고 물어봤다는 말까지 나와요 박영수가 커피 먹고 와 이거 다 끝났으면 얘기 다 됐을까 1 그 다음에 박영수를 선임한 건 윤석열 때문에 선임했다고 나와요 둘이 특수관계로 나와요 3 그 다음에 윤석열이 야 네가 조우영이라고 말까지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무마가 됐지 그러니까 신앙님 전 류스타버 전문의원이 그래서 윤석열 만난 거야? 박길배 만난 거야? 아 검사랑 만났고 커피만 먹었다는 거지 직원이 그래서 사건 무마가 됐지 그래서 누가 봐준 거야 윤석열이 봐준 거야? 어 아니 일단 박길배 봐준 거지 이렇게 박길배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박길배가 담당 검사니까 주인검사니까 주인검사니까 봐줬다고 주체를 나오지만 그 박길배를 데리고 수사를 총책임지는 사람 누굽니까 대검 당시 중수과장 윤석열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을 윤석열한테 영향을 끼치라고 박영수를 변호사로 한 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짜 들어가서 커피 먹고 나온다고 말했더니 아니라 달리까 진짜 윤석열 박길배 그 검사실이 박길배 검사실이란 거지 윤석열 검사실 따로 있잖아요 과장이 직접 수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과장 방에 가서 수사하지는 않아요 보통 피고인들은 피의자들은 저도 다 일성검사에 수사받았었지 제가 얼마나 많이 수사받아봤습니까 과장이 나중에 불러서 추가로 물어보는 경우는 있어요 내가 사체로 좀 물어봅시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직접 과장 방으로 부르지는 않죠 그런데 그 박길배한테 커피 한 잔 타주고 내보내는 사람 누굽니까 박길배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이 라인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인데 윤석열이 열정을 한 거죠 그런데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 기각이 된 다음에 나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검사 당시 과장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 아니었다 그것도 제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김만배 입장에서는 허위 인터뷰로 구속이 될 뻔했어요 구속기가 연장될 뻔했잖아요 그걸 검찰이 또 주장했잖아요 일종의 별건이잖아요 별건에 별건에 별건으로 결국 대장동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허위 인터뷰로 김만배를 구속영장 연장했는데 기각됐잖아요 법원에서도 그 인터뷰를 어떻게 구속영장을 연장하냐고 풀어줬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은 완전히 윤석열 한동원이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김만배 입장에서는 나오자마자 아 윤석열이가 봐준 거 맞고요 그 인터뷰는 허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윤석열 한동원이 장악한 검찰에서 또 다른 별건이든 아니면 어떻게든 죽어라고 저놈 입을 막기 위해서 다시 집어넣을 하지 않겠어요 김만배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한동원 쪽에도 이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인맥이 대단하잖아요 성렬형 성렬형 그러잖아요 이 녹취력에도 성렬이라고 했다가 성렬형이라고 했다가 그래요 특검 추천도 박영수하고 자기가 했다고 나와요 최재경이한테 로비까지 했다고 나와요 저는 정말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걸로 창문회 하자 나이 피우잖아요 검사 10명 투입했잖아요 아니요 다 중단하고 특검합시다 이거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 겨울에 하잖아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이건 대장동 2 이 사건으로만 녹취록으로만 인터뷰로만 별도의 특검을 하는 거예요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게 허위 인터뷰인지 대선 개입인지 뉴스타파가 날쪼를 했는지 그럼 부산저축은행 나와있는 불법 부실 저축 대출이 있었던지 윤석열이 봐줬는지 그다음에 특검 때 박영수하고 윤석열이 최재경이한테 로비를 했는지 싹 조사하자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얼른 특검 하자고 아 그래요? 청문회 하자고 하던데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국기문란 반국가 사인회찰 범죄니까 그리고 제1야당 대표로 연루된 사건이니까 특검 합시다 특검 하자고 그래요 청문회 할 필요 없어요 바로 특검 하면 돼요 민주당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혹시 당직자들이 이 방송 들으신다면 이건 대장동 특검 갈 것도 없이 지금 난리 피우니까 국민의힘이 바로 특검 하자고 해주십시오 여러분 특검 해버리면 다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는 지금 신분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나갖고 윤석열 우리 누나가 윤석열 집을 회사 줬는지 내가 다 폭로할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그것도 참 미국에 빠져있는 것 같고 윤석열이 봐줬어 윤석열이 조우영 봐준 거 맞아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윤석열 한동훈 양은 검찰에서 기를 쓰고 또 없는 짓까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아직 겁을 먹은 것 같아요 특검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검찰도 특별수화팀을 꾸렸고 오늘 김기현 대표 발언을 봐도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여당 대책도 만들고 이게 왜 반역죄고 사형에 처할 범죄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정말 국기를 잇는 범죄이고 제일야당 대표가 본인들이 하면 제일야당 대표가 엄청난 권력자라는데 대통령이나 못 만나고 있는 엄청난 권력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특검으로 맡깁시다 특검으로 그냥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 전체를 특검하면 되잖아요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부실 대출이 있었는데 당시에 저축은행 사태 다 기억하시죠? 엄청난 피해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1800대의 불법 부실 대출이 있었다고 김만배 입으로 나오는데 그거 실제 대출이 얼마나 있었고 대장동 세력이 그다음에 거기 보면 조우영이가 여기저기 찾아갔는데 다 사건이 무마가 안 되니까 자기가 10억 넘게 받아갖고 지금 큰일 났다 살려달라고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박영수를 연결해줬다 왜 박영수가 성례를 데리고 있었던 거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래서 박영수가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뭘 덜덜덜덜 떨고 그래 그래서 두 번째 갔더니 진짜 박길배 검사 사무실에 가서 갔더니 커피 타주고 그냥 나왔다는 거고 사건이 없어졌다고 나오잖아요 자 거기서 누가 봐도 박영수의 로비를 받은 또는 박영수의 특수관계인 윤석열인 대검 중수과장이 봐준 게 명백하니까 뉴스타파는 앞에 윤석열이 네가 조우영이라고 말까지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네가 조우영이라고 했다는 건 그 표현으로는 만났다는 거잖아 잠깐이라도 당연히 그것은 박길배도 봐줬지만 박길배 이외에 이 수사의 실제 책임자인 윤석열이 진짜 봐준 거죠 박길배가 지가 결정해서 봐줬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대검 중수과장이 봐준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그것을 72분짜리 편집하는 과정에서 무슨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건 전문에도 안 나오고 뉴스타파 편집 뉴스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커피 타줬을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거 나와요 왜냐하면 드라마틱하게 후보들끼리는 그 이야기 나올 수 있겠지만 저만 해도 대장동 이슈 제가 공부하고 대응하고 고발했을 때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갔더니 담당 검사실에서 커피를 타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윤석열이 봐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보니까 커피를 타준 게 윤석열이나 이런 보도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뉴스타파 보도가 아니에요 따로 인용 보도하면서 어떤 보도라는 게 원래 원문이 나가다 보면 약간 과장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이 타줬다고 직접적인 보도가 있었다면 그건 사실은 윤석열이 타줬던 박길베가 타줬던 직원이 타줬던 아무 쟁점이 아닙니다 봐준 게 쟁점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준 거로 오해를 받게 한 보도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 직접 타준 건 아닌 걸로 확인됐다 박길베 검사실에서 직원이 타줬다고 나오니까 그런데 뉴스타파 보도에도 윤석열이 타줬다고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편집 보도에도 어떻게 나왔냐면 윤석열이 봐줬다고 나와요 뭐가 들려요 여러분 전문에 보면 윤석열이 봐준 거로 나옵니다 김만배 주장 거기 들어가 있다 녹취에 그래서 전문을 다시 한번 전국민이 보면 제일 좋다 열려 파트러 주시고요 뉴스타파 편집 번호 아무 잘못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보고 이게 아마 파장이 점점 커질 것 같고 지금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인용 보도와 언론사도 다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 지금 정말 수사해야 될 것들은 윤석열, 김건희 본부장과 비리 얼마나 많습니까? 한동훈의 딸 관련 비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도 수사를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무슨 뉴스타파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이게 허위 조작 날쪼 인터뷰가 아니라 정말 김만배랑 친분이 있는 신앙님 씨가 만나서 대장동 관련 공부하는 걸 다 녹음해 놓은 거잖아요 혹시라도 보도가치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뉴스타파가 보도가치가 있는 부분만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박영수 윤석열 사단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 브로커를 봐줬다 그런데 그 돈이 무려 1800억이 대장동에 대출이 됐다 그 돈으로 대장동 비리가 시작되었다 시드먼이란 말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대출이 안 됐고 대출 이후에도 불법 아니면 부정한 부실한 대출이 드러났으면 대출이 안 됐으면 대장동 비리도 없었고요 대출이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전부 조희형 브로커라든지 조희형 브로커는 누구랑 연결이 됐습니까? 대장동 세례대로 연결이 됐었잖아요 전원 다 일망태진됐다면 이제 그 사람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소개시켜준 김만배나 박영수까지 모두 이제 다 당시에 문제가 됐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박영수 김만배가 남아서 어떻게 50억 글로 만들고 대장동 사업을 했겠습니까? 이른바 이 카르텔이 다 발본세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때 그 박영수 김만배 조영 불법 부실 탐욕 카르텔이 수사를 안 받고 비호받으면서 대장동 사건도 터진 겁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정체가 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일부 구속된 틈에 녹취록이 나옵니다 김만배가 똘똘한 감정평가사, 해계사, 변호사들이 사업이 안 되니까 불법 부실 대출 금액에서 이 모 씨라는 처음에 사업자가 횡령을 해서 구속이 돼 그러니까 김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 그런데 그 놈이 부실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만배가 조영하고 김만배 등이 살아남아 있었으니까 박영수가 똘똘한 해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그게 표현이 나와요. 똘똘한 애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접수를 했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은 실제 불법 부실 1800억이라는 돈이 대출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걸 봐준 게 박영수 윤석열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가히 몸통까지는 안 나더라도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빌리면 윤석열 아버님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주냐고요 이건 5,170만 분의 1의 확률인데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거 진실이 궁금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안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선을 이긴 쪽에서 이걸 들고 나간 건 자체가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걸 공세를 펴고 있나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니 대선 전에 진짜 불법 정치 공장은 뭡니까? 이재명이 조폭 뇌물 받았다고 돈다블까지 사진까지 흔든 게 김용판하고 장영아 아닌가요? 이건 100% 가짜로 확인됐잖아요 이런 게 정치 공장, 불법 정치 공장 만약에 지금 김기현의 논리대로라면 거기에 노란한 그다음에 또 이재명 아들 비리도 다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선 때는 별의별 뉴스가 나오고 의혹이 제기가 되죠 선대위 대변인 때 신인규 변호사가 당시 사과까지 했대요 그다음에 이번 방송에서도 또 사과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연대 대표 신인규 변호사 당시 부대변인이었잖아요 선대위는 그분이 당시에 의원들이 하도 이상한 정보로 폭로해서 자기는 반대했는데 나가가지고 결국 자기가 사과를 했대요 아드님 비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 불법 정치 공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형 한 천번, 만번 쳐야겠네 김기현 논리대로라면 반역죄라며 국가 아니 언론이 열심히 보도하다가 권력을 보도하다가 오보라는 경우가 있어요 권력 감시를 하다가 그것마저도 법원에서는요 민사소송조차도 인정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고 상당히 꼼꼼히 취재를 했고 그 취재 목적이 공익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보도가 예를 들면 일부라도 근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권력집단이 다 소송하잖아요 명예훼손 우리 오마이티도 많이 당했죠 오마이티도 많이 당했죠 대부분 언론사는 순수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거가 있었고 공익적 목적이고 또 당시에 모든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 비판과 권력 감시의 공익적 기능으로 언론 고위의 기능으로 언론의 자유로 당연히 할 수 있는 보도였다 그래요 다 민사 소송마저도 무혐의가 저기 그 권력기관이 옹고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패소합니다 근데 진짜 정말 권력기관이 승소하는 경우는 몇 번 있죠 조선일보 보도 같은 거 완전히 100% 거짓말이고 날쭐 때 네 그때는 법원에서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보도다 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구요